안녕하세요 바오쎄미입니다. 2023년 1월 9일 월요일입니다. 시간은 지금 점심 잔뜩 먹고 바오쎄미 농원에서 잠시 3분 영상 찍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하성시청 서부누림센터 노인복지관 서부누림 복지회관 평생교육 1학기 수업 1월 2월 3월 4월이 1학기입니다. 오늘 첫 수업인데요. 오후 1시서부터 3시까지 라인댄스 초급반 중급반 그런데 오늘 강사님이 잠시 일이 있어서 오늘은 수업이 없답니다. 그래서 첫 수업은 목요일날 할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바오쎄미 농원에서 지금 점심 잔뜩 먹고 1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고요? 여기 바오쎄미 농원에 지금 여기 텃밭을 다 깔끔히 정리해주고 낙엽도 긁어주면서 와 날씨는 완전 봄날씨입니다. 여기에 막 있는 게 뭐니냐 하면은 이게 도마도 넝쿨 거두면서 떨어진 거랍니다. 이거 갈키로 다 긁을 거고요. 음 벌써부터 시골 농촌에는 봄맞이를 시작했답니다. 봄맞이가 뭐니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더덕농쿨 어? 내 손 어? 내 손 와 어? 내 손 늙어 보이네 와 그래도 예쁘다 여기에 있는 더덕농쿨 다 걷고요 그리고 낙엽은 이렇게 싹 다 긁어주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다. 와 까치가 한 마리가 저 위에 있는데 제가 찍으려고 그러니까 호르륵 하고 도망갔어요. 도망이 아니라 몇조 은행나무로다가 장소 이동을 한 것 같아요. 노래나 한 곡 부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냄을 만나서 가면 아니다. 이 노래 부르는 게 아니다. 내가 잘 부르는 건 골목길 불러야지. 오늘 밤은 너무 캄캄해 별다 달자 모두 숨어버렸어 내가 오는 길목에 나 혼자 서 있네 혼자 있는 이 길 난 정말 싫어 찬바람이 불어도 넌 더욱 싫어 이더러미에 지쳐 눈물이 빙도네 예쁘지요. 이게 잣나무입니다. 잣나무가 수백 년 된 것 같이 이렇게 아름다리가요. 하늘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어 3분 지났다. 영상 끝.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오새미입니다. 텃밭농사 영농일지 벌써 시작하였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줘서 감사하구요. 고맙습니다. 안녕 손은 들면서 안녕 와 일한 손 일한만큼 찰칵 영상 찍으며 여기에 목단꽃 목단도 이렇게 벌써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